그러면 진짜로 바로 출발할 거라서 잠깐 세팅하고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오오오오. 탈출해요? 이거 다 풀라 이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서 던지면 안 돼요. 안 되죠? 탈출만 하면 돼요. 동생아 잘 갔다 와. 자 준비. 맞어. 맞죠? 5초 세겠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선서든 탈출하시면 됩니다.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야. 큰일 나요. 나 5초 쉬지 않아. 나 5초 쉬지 않아. 나 5초 쉬지 않아. 나 5초 쉬지 않아.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. 잘 갔다 와 종민아. 출발하겠습니다. 파이팅! 에이! 승민아 타야 돼. 지은이도 안 가. 여기 있을 거야. 잘 가. 종민아. 애들 불 비워주고 잘해. 이런 게 어딨어. 못 갔어요, 진짜. 아, 진짜. 아, 참. 아, 참. 아, 저기 가면 애들 또 맞을 거 같단 말이야. 야,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오늘 같은 날이 없네. 최고네. 아, 너무 웃긴다.